자리에서 저희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초대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활동하는데 열심히 힘써주신 LPA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상 주신 거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을 알고 더욱더 성장하고 열심히 하는 그룹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은 저희가 수의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수의사는 한번밖에 못 받았잖아요 다음에는 저희 같은 회사 그룹인 더스틴 오빠들이 이렇게 수의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자기피아라는 게 대세인 시대니까요 소통인 시대인데요 다시 한 번 우리 거의 걸그룹에게 뜨거운 박수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플랫평시 간델릭스